안녕하세요. 무슨무아이 제품입니다. 제품 이름은 인플렉션입니다. 제 옆모습까지 되어있구요. 바디가 안 꽂았어요. 테스트하고 있으니까요. 혼자 움직여요. 서버가 혼자 움직입니다. 메탈도 있구요. 안쪽에서 살짝 볼게요. 바디를 벗기시면 이렇게 나옵니다. 투코바 있죠? 안쪽도 있구요. 슉도 있고 디피셔도 있구요. 공에다 한번 뜯겨볼까요? 바디 힙이 딱 들어왔죠? 당겨 볼게요. 굉장히 터프한 차이예요. 좋아. 자, 인플렉션입니다. 저녁에 여러분들 굴때 LED가 되게 잘 나올거에요. 쫙 나오면 멋있게 나올겁니다. 자, 끝입니다.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짜잔. 짜잔. 자, 택배. 네. 감사합니다.